해가 바뀌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들은 생계 절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서구가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강서구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1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3월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 3개월 최대 150만 원을 4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서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나 소기업, 소상공인에 종사하며 한 달에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분들 중에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서구는 총 80억 원 규모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업체별로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모바일 지역화폐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